소운아 밥먹자 밥먹읍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숙입니다 아우 배고픕니다 오늘은요 이거 여러분 닭 똥집 볶음 했어요 꿀찌 볶음 하고요 깻잎 여러분 기억이 없죠 깻잎 뭐라그래 이거를 깻잎김치 깻잎김치 하고요 이거는 콜라비 콜라비 깍두기 익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끓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대된장국 맛있게 끓였습니다 아우 배고파요 뜨거 뜨겁습니다 아 아 아 꽂지나 근데 꼭 끓였어요 아 국물 좀 음 어우 맛있다 저기 여러분 여기다 다시다니 조미료 이런거 안 넣었어요 육수 내가 꼭 끓여서 안 넣어도 맛이 나요 고소하니 그리고 참여 고춧가루 조금 곱게 빵을 넣었어요 여보세요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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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가락 시원해요 국물이 이야 맛있네 그리고 닭고기 음 음 톡톡 아아 음 음 깻잎김치 여러분 국이 제일 맛있어 속이 시원하네 홍양고추 알아봐 야채 고추 마늘 양파 고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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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요새는 여러분 산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아우 힘들어요 아주 꿍꿍 매고 댕겨요 여러분 요새 안 할 수 없고 안 하면 더 몸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을 온 힘을 다 하고 다닙니다 아 넌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먹으놔 앉아서 졸고 앉아서 이리와 왜 안오니 이러네 아이고 아이고 익었어 여러분 근데도 아삭아삭하네요 흘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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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양고추는 매워서 먹기가 나쁜데 또 빼면 맛이 없어요 떡볶이 꼭 넣게 돼요 중독이야 여러분, 청양고추도 아, 맞다 매운맛 중독 맞아요 매운맛 중독 뭐 넣어놔 매운맛 중독 안 어울린가봐 여러분 배고파서 다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것도요 좀 아까 끓인거고 이것도 다 지금 한거예요 저녁먹으려고 근데 또 안 들어가네요 아우 만들면서 기운 다 뺐나봐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조금 구입하시나요? 아우 아우 국에다가 여러분 조금 말 안 먹어야겠어요 밥을 아우 아우 국에다가 여러분 시원없어요 배부르게 헛배부른거 같애요 그래서 안되기라 비빈게 아냐 말아먹을게 아 여러분 누가 밥 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책을 해주면 근데 살차 옷도 그것도 못건데 운동하면 되지 그죠?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집하시고 를 를 를 후후 아.. 음 살짝 익었어요 여러분 콜라비칼국에 무가 연해요 아삭하다 음 여보세요 아삭하다 이제 껍데기는 까야되겠어요 여러분 앞떡이는 별로 식감이 안좋아요 아우 아우 배부르다 아우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근대국이 제일 맛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깻잎 똥집 똥집 콜라비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편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아우 소리 나오네 아우 아우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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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